안녕하세요. 먹방 꼭녀사입니다. 오늘은 송강이 치킨으로 아탄 엔칩스 치킨 먹방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엔칩스 치킨의 크리스피 후라이드 치킨이고요. 얘는 고추 치킨이에요. 이렇게 맥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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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ll Save. nam. 다시 먹ückt. extension. 새로운 옌칩에 치킨에 actionable. 이번에 나왔어요 ! 국내산 생닭을 사용하고 야채 염지로 더욱 바삭하고 맛있게 만들었다고 해요 소금을 찍지 않아도 짭조롱하니 너무 맛있어요 이번에는 고추치킨 고추향이 굉장히 많이 나요 먹어보겠습니다 단짠에 매콤함까지 더한 치킨이에요 확실히 국내산가 맨맨이라 그런가 조금 맵긴 합니다 맛있어요 고추를 좀 빼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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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거 잘 드시는 분들이나 자극적인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할만한 맛이에요 고춧가루 하... 말게! 포장해온거라서 살짝 뭉룩해졌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바삭하고 맛있네요 고추치킨은 제 기준에서 확실히 맵긴 한데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맛이에요 고추치킨은 날개를 좋아합니다 고추치킨은 날개를 좋아합니다 고추치킨은 날개를 좋아합니다 오.. 짠 오.. 뱀네 고추까지 먹으니까 진짜 맵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엔칭스 치킨을 먹어봤는데요 가격대비 양도 굉장히 많고 겉바속초 굉장히 맛있는 치킨이었어요 저는 이제 열심히 또 맥주와 함께 치킨을 먹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